자 양기계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대망의 GPF 시즌3 첫 경기 자 전태가 바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하나 소리 질러주세요 가자 자 자 이거 다같이 좋잖아요 넷전모드에요 자 자 강림이 여러분 중에 허리가 좀 아프다 나도 쉬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4층 4층 가시면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층 한번 보고 와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랜덤 스텝이라서 누가 잘하고 있는지 잘 안보이네요 하하하하하하 자 왼쪽 선수들이 조소하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布 정구 자 게이지가 안 그대로 깎이고 있습니다 정구 정구 때문에 재염 은 wenn 나 어디؟ 하하하하하하하